AIS의 규격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. 그리고 세월호는 단순 사건이 아닐 수 있겠다. 소름이 끼치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. 과연 사고 시점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확정할 수 있을 것인가. 갑자기 옆으로 쏠리면서 공중에 또 그대로 날아갔어요. 물론 게 아니라니까 그냥 떨어져 나간 거라니까요. 세월호의 침묵 원인을 밝힐 수도 있겠다. 왜 이것을 감추려고 했냐. 100% 이겁니다. 이건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단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행정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데이터 전부 또 달라요.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. 윤리법칙상 맞지 않는 일입니다. 사고 발생 시간 8시 50분으로 합시다. 배경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. 네, 장소 발생이 바랍니다. 그날 바다